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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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 자리를 지금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그 자리를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전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당에도 큰 훼손이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요. 지금 이미 출마를 해가지고 뛰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제가 뭐 사퇴를 요구할 일은 이미 늦어버렸고요. 다만 우리 당원들이 천정배가 더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만약 안전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집단 탈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바른 정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전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이 분열과 반목의 조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분이 출마한 순간에 이미 당이 많이 분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가진 걱정은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과 비호남 또 정치적 노선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 중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안전대표가 만일에 대표가 된다면 이 당을 비호남 중심, 이른바 보수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바른 정당과 무슨 통합을 한다면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저 천정배가 꼭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당 안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당의 정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선이나 가치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대체로 저처럼 김대중 노선에 따라서 정치에 온 분들이 지금 모여있죠, 국민의당에. 그런데 비호남 지역에 가면요. 새누리당 출신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죠. 우리의 외연이 높단 말이에요. 전국 정당 할 수 있는 자산인데. 다만 같은 정당으로 가려면 저는 보수와 진보, 호남과 비호남. 이게 저는 양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날개가 함께 균형을 취하면서 나르면 높이 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날개가 한 축이 꺾이면 전체가 추락해서 당이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노선은 진보와 보수를 너무 가리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거나 진보와 보수를 경우에 따라서 넘어서는 이 개혁 노선, 국민의 민생을 전진시키는 변화, 또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신장시키는 이런 쪽으로 강력한 변화를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런 강력한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후보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하라.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받드는 정당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있다고 해서 국민의 뜻을 아는 거 아닙니다. 국민과 전면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광화문에 24시간 국민소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당직 제도를 둬서 당대표가 당직하는 날은 어떤 국민도 새벽 3시에 찾아오셔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전화를 걸어주셔도 당대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면 소통해서 국민의 뜻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당이 국회 안에서 제3당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선도정당입니다. 국회의 구도가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황금 구도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하자는 쪽으로 국회 전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낙연 국무총리, 우리 국민의당이 인준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된 겁니다. 또 지난 추경 예산도 국민의당이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선도정당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만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강력하게 선도해서 갈 때 저는 아마 연말쯤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작년 총선 때 정도 26.74%입니다. 26.74%까지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의 민심을 회복하는 게 지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해법 있으신가요? 네, 우리 자랑스러운 호남은 늘 개혁을 누구봐도 열망하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는 정치. 결코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호남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고 확보할 수 있고 또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 평등 정치죠. 그 두 가지를 우리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호남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전국적인 많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끝으로 광주연남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을 길을 열었고 가장 앞장서서 만든 사람으로서 거듭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다당제 협치의 시대를 열어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우리 호남에서는 일당 독점의 표혜를 깨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세력으로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당이 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당대표가 돼서 여러분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국민의당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꼭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당 천정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